네, 마지막으로요. 따뜻한 봄을 미리 만나보는 순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지역의 숨은 위인, 소천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나리나리 이렇게 시작하는 봄나들이 도묘.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도묘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소천 권태호 선생님입니다. 오늘 그분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악가이자 작곡가였던 소천 권태호 선생님. 따스한 봄을 여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는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소천 선생이 태어난 지금의 화성동. 법석골이라 불리던 이곳은 어느덧 100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지금 찾아가는 곳. 다 온 것 같은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소천 권태호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1903년도에 이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지금 현주소로는 화성동 17번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리나리 개나리. 그 노래를 받으시면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 소탈하고 천진난만했던 선생의 유년 시절 어땠을까요? 생가터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우리는 권태호 선생의 또 다른 흔적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도 권태호 선생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요? 네. 권태호 선생님이 선친을 따라서 8세대던 해에 이 안동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동교회에 와보니까 오르간 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오르간은 성교사로 와있던 성교사 부인인데 오르간을 접하게 됐는데 그 뒤로 오르간을 성교사 부인인데 배우면서 음악에 아주 심취하게 됐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풍금이 있었던 예배단은 언제나 선생의 학교이자 놀이터였는데요. 다시 발길을 옮긴 곳은 한 중학교 이곳 안동중학교에도 소천선생님께서 만드신 교과가 있는 곳이라고요? 네. 소천선생님은 안동중학교 교과뿐 아니라 생명과학, 옛날에 농인고등학교의 교과도 작곡하셨고 교과뿐 아니라 공과까지 합쳐서 114곡의 교과와 공과를 작곡하셨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여기 교과가 있네요 선생님. 권태호 선생님이 직접 작곡하시고 이효상 작사로 우리가 어릴 때 이 곡을 많이 부르면서 살았었죠.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도 이 학교 졸업생? 네. 영남의 배경화 이 산을 보고 시간을 거슬러 다시 만난 선생의 기억 학창시절 속에 남아있는 소천선생을 추억해봅니다. 혹시 관장님 학교 다닐 때도 우리 교과 이렇게 멋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네.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이 교과를 부르면서 우리 학교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었고 선생님이 작곡하신 권태호 선생님이 작곡하신 이 교과를 부르면은 어릴 때 생각이 절로 납니다. 안동에서라면 더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소천 권태호 음악관이 작년 여름 문을 연 건데요. 웃음샘이라는 뜻의 호처럼 소탈했던 그의 이야기가 이곳엔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독일 가곡을 알렸을 만큼 음악의 선구자였던 소천 선생. 이름만 딱 들어도 알만한 음악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만큼 대단한 실력의 소유자기도 했죠. 수많은 일본인들에게 치이면서도 음악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던 소천 권태호. 그런 그가 작곡의 길을 택한 건 20대를 훌쩍 넘기 뛰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특별히 동요를 많이 작곡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 살아가기가 힘들었는데 어린 학생들에게 희망을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동요를 작곡하게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아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가슴 아팠던 시절에 그는 동요를 작곡합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치유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거죠. 관장님, 여기에는 보니까 독창회를 열었다고 써있는데 선생님이 노래도 하셨어요? 선생님의 음악 세계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악, 독창회 또는 또 작곡 이 분야를 나눌 수가 있는데 젊을 때 20세에서 40세 우리가 해방하기 전까지는 주로 성악을 하셨고 해방 이후에는 주로 작곡을 많이 하셨습니다. 동요를 작곡할 만큼 소탈하고 순수한 우리 권태우 선생님께서 또 다른 장면의 노래를 만드셨다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 군가를 잡고 계십니다. 오, 군가요? 유난히 아이들을 아꼈던 권태우 선생. 한편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고이 간직해 왔는데요. 어느덧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오늘. 이렇게 알게 모르게 많은 곳에서 그의 업적을 기르기 위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태우 선생님의 음악 업적을 기르다 보면 안동 지역 출신으로서 참 안동의 음악이 굉장히 척박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유명한 분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 데 또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알면 우리나라 초창기 음악계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안동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밤이 깊어 갈수록 잔잔히 울려퍼지는 이중주의 선녀. 우리는 소천 선생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사람들을 순수한 동심의 세계로 이끌고자 했던 소천 권태우 선생. 소천 선생과 나란히 걷는 봄나들이 함께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최초로 독일 가곡을 소개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독창회를 처음 열었던 음악의 선고자 권태우 선생이었습니다. 천진난만하고 소탄했던 그의 성격처럼 그의 인생에는 참 재미난 이야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 못다한 이야기는 언제든지 소천 권태우 음악관에서 만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제 아이들 일주일 남은 방학 동안에 미리 봄나들이 떠나보셔도 좋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